안녕하세요 왕눈이 버거키 입니다. 오늘은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를 준비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오므라이스에 감자튀김 감자튀김 보여드릴게요. 감자튀김 감자튀김 2개 준비했구요. 콩도 있구요. 김치, 요렇게 계란, 하트를 그려놨습니다. 잘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감자튀김 먼저 먹어볼게요. 감자튀김 요거를 케찹에 찍어서 바삭하네요. 계란을 반을 접어서 Coca Spill 원 피부 모 feito 단무쮴 된장 르는 standing 뭐 생각 지금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옷도 바로 한거라 아직까지 김이 이렇게 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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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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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